10조 원을 운영하는 노르웨이 최대 민간 자산운용사인 스토어 브랜드는 최근 투자액 560억 원에 달하는 27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회 대상에는 미국 메이저 석유회사인 엑선모빌과 쉐브론, 독일계 화학회사 바스프,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발전회사 서던컴퍼니, 세계 최대 철강석 채굴업체인 리오틴토 등이 투자 철회에 포함됐습니다. 스토어 브랜드의 이러한 결정은 기후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친환경 전환으로의 움직임을 강화하기 위한 ESG 투자의 일환으로 볼 수 있죠. 전세계 대형 투자자들이 고수하고 있는 ESG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ESG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이 환경적,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기업 지배구조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가치를 창출해내는 새로운 시대의 기업 가치 창출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속가능성, 영어로는 Sustainability라고 하는데요. 이란 용어가 등장하는데 지속가능성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협의의 의미로 지속가능성이란 미래 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다 광의의 의미로 보면 인류의 영속과 번영에 기여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구공동체적 대의에 관해서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인 기업도 당연히 동참해야 하며 그 방식은 기업이 세 가지 영역에서 책임 있는 행동, 즉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지배구조 책임을 통해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ESG의 개념이 탄생에 관해 학자마다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가장 폭넓게 인정되는 개념은 바로 1994년 존 엘킹턴의 트리플 바텀 라인 또는 3P로 불리는 Profit People Planet입니다. Profit은 기업의 경제적 책임, 즉 견실한 수익 창출에 관한 책임 있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Profit People은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인적 이해 관계자들, 가령 소비자, 직원, 협력업체, 주주, 지역상회 등에게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책임 행동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Plannit은 기업이 속한 환경 생태계의 보존에 관한 책임 있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트리플 바텀 라인과 ESG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People은 ESG의 소셜, Plannit은 ESG의 엠바르먼트, 그리고 Profit은 ESG의 거버넌스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트리플 바텀 라인 이외에도 CSR, CSV와 같은 개념들도 용어는 다르지만 실제적으로는 기업의 확대된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맥을 가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ESG는 어떤 배경에서 등장했고 왜 이렇게 세간의 주목을 받는 개념이 되었을까요? 기업의 책임성을 의미하는 다른 유사 개념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ESG가 주로 자본시장을 타겟으로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ESG가 추구하는 이른바 책임 있는 투자의 철학부터 따져 올라가 보면 200여 년 전 무기 제조사와 담배 제조사 투자 회피를 요구했던 미국 메소디스트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보다는 오늘날에 더 근접한 배경이 되는 사건이 2019년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181명의 대표 기업들의 CEO 협의체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BRT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기업의 존재 목적의 중요한 근거였던 주주 자본주의의 종식을 선언하고 ESG의 방향이기도 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스테이코더 캐피털리즘으로의 변화를 천명했습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은 단지 주주의 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계 근로자, 지역사회,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섬겨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재정의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ESG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전 UN 사무총장이었던 코피아나니, 시티그룹, 도이치뱅크 등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의 대표들을 소집하여 2004년에 결성한 이니셔티브에서 발간한 보고서였습니다. 그 보고서의 제목은 Who Cares Win? Connecting Financial Market to Changing World이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ESG의 배경과 중요성에 대한 언급 이외에도 세부적인 고려 항목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유통되는 여러 ESG 측정 모형들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2018년 기준 전 세계 약 600여 개의 ESG 측정 모형들이 존재한다고 하죠. ESG는 2006년 중요한 전기를 맡게 됩니다. 바로 2006년 4월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제정된 책임 투자 원칙 이른바 Principle of Responsible Investment, 줄여서 PRI라고 그러는데요. 그 원칙이었습니다. ESG가 국민기관들의 구체적인 투자 원칙으로 구현됨에 따라 자본시장에 실질적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2020년 1월 기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300개가 넘는 금융기관들이 PRI에 서명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파리기후협정 복귀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카본 뉴트럴을 선언함에 따라 ESG 관련 투자 증가와 개별기업의 ESG 대응 움직임은 다시 한번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넷제로 라고도 그리는데요. 지구상의 온실가스 배출원이 배출한 만큼을 흡수원이 다시 흡수하도록 해서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로 시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중국, 미국이 1, 2위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도 1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 세계의 탄소중립 노력에 결코 변방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사건은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NEC 위원장의 자산운용사 블랙락의 ESG 투자 헤드인 브라이언 디즈를 지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글로벌 차원에서 ESG가 자본시장에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블랙락은 민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면서 ESG 투자를 선도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환경 파괴와 각종 사회 문제가 온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는 우리 모습을 직접적으로 전 지구가 목도했죠. 이를 통해서 기업의 생존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기업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도 기업들이 ESG 경영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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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